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양만점 노른자 영어 고수연 선생님입니다. 어느덧 이렇게 여러분하고 파이널 강의를 이제 또 하게 되었어요. 파이널 강의는 대치로셀 현장 강의로 하게 될 텐데 이 파이널을 개강하는 주에 우리 9평을 보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 파이널 교재의 오라클 0라고 해서 맨 앞에 9평에 대해서 EBS 연계는 어떻게 되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좀 어려워했는지 전체 유형에 대한 해설 강의를 맨 처음에 수록을 했어요. 근데 이 해설 강의는 단순한 해설 강의가 아니라 분석 강의고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접근해야 되는지 전략 팁까지 알려드리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은요 선생님이 메가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게 되었고요. 우리 오라클 교재와 그 다음에 오라클에 나오는 내용들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오라클은요 여러분 신탁이라고 해서 신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신은 우리가 그냥 봤을 때 우리가 수험생이잖아요. 그래서 수능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출제 코드 그리고 수능에서 정말로 원하는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을 선생님이 정말로 잘 전달해 주겠다라는 의미로 만든 강좌예요. 자 목차를 한번 보자면 첫 번째 오라클 첫 번째 유닛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문제 풀이 유형별로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은지를 기출과 연계해서 가져옵니다. 기존의 선생님 수업을 듣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 이 문제는 이런 유형으로 접근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같이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해당하는 유형은 18번부터 45번까지 빠짐없이 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형은 적용이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문제들을 가지고 적용하는 연습을 해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구문이나 해석이 안 되거나 또는 긴 문장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도 같이 마련해 보았습니다. 글의 목적 주제를 나타내는 각가지 표현들 그리고 함의추론 밑줄 친 부분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함의추론 그리고 어휘추론 그리고 빈칸추론에 해당하는 영역이 오라클 첫 번째에서 다루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3점 문항 물론 우리가 빈칸에도 3점 문항이 나오겠지만 조금 더 이제 난도가 있는 문제들은 정답에 대한 확신을 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기존에 좀 접근했던 방식으로 해결하기가 좀 힘들거나 또는 2번인가 3번인가 헷갈리는 것들이 있죠. 그러한 것들에 대한 순서나 문장 삽입 요약 무관한 문장 그 다음에 요약이 또 나왔네요. 세트 문항까지 이렇게 선생님이 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라클 3 세 번째는요. 기출 구문에 대한 확실한 정리를 할 거예요. 나는 지금 당장 구문이 좀 약한데 구문을 다 정리하기에는 볼륨이 너무 큰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것만 보셔도 됩니다. 선생님이 패턴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과장 중요하고 해석해야 되는 문장들을 수록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긴 문장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부셔서 핵심 내용을 고르게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오라클 4. 자 우리가 업법 문제가 사실 구평에서는 이전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업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약간의 부담은 있지만 그래도 이 한 문항이 정말로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 시험 보고 나서 아마 느꼈었던 게 이거일 거예요. 2등급 정도는 하기가 괜찮은데 1등급 받기는 조금 어렵다. 그죠. 그게 한 문제 한 문제도 이제는 소중해진 거예요. 그래서 업법 같은 경우는 간략하게 선생님이 기출과 학평 분석을 통해서 개념을 정리해 드리고 이 개념을 바로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문제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밑줄 업법의 핵심 개념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를 이 시간 한 번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섹션이에요. 오라클 5에는 EBS 간접 연계를 담았습니다. 제가 또 EBS 출신이잖아요. 여러분 EBS 간접 연계는 어떤 식으로 다루게 되냐면 소재와 연계한 문항들이에요. 이번에도 구평에 소재와 연계된 문항들이 몇 개 있었는데요. 새로운 지문을 가지고 이 소재를 가지고 우리가 비연계라고 하기도 좀 괜찮지만 EBS와 관련된 소재 그 다음에 완전 비연계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빈칸 순서 문장 삽입 요약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훈련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오라클 6에서는요. 어휘와 그 다음에 선지 표현들 있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어려웠던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문장을 딱 봤었는데 뭐 lazy라는 표현이 게으른 게으른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도 쓰일 수 있어요.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보기에 나오는 표현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 선지의 제목 주제 빈칸에 나왔던 단어 그리고 요약에 쓰이는 A하고 B에 연결되었던 단어 그리고 세트 문항에 나왔던 밑줄 어휘까지 모두 다 망라해서 어떻게 담았냐면요. 분야별로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단어는 아는데 해석이 안 되는 것도 같이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보기에 나오는 표현까지 정리할 수 있도록 어휘, 어법, 그 다음에 유형별 핵심, 그 다음에 EBS 연계, 그리고 B연계, 그리고 구문 솔루션까지 다 담은 게 바로 이 오라클이 됩니다. 선생님과 함께 이 오라클을 통해서 여러분들 완벽한 1등급을 한번 같이 고수해 보아요. 고수연과 함께요. 자, 이상 OT였습니다. 우리는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See you later!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